안녕하세요. 판례공고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5일자 판례공고 민사 주택조합과 비버디민 사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03299 판결입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오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정상금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주택조합 채권자들이고요. 피고는 조합원들입니다. 상고 기각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주택조합이 있었는데 거기에 채권자죠. 통상은 공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조합 말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택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서 정상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을 조합원 개인들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들은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고 주택조합이 채무가 과다해서 조합의 재산으로는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채무 이행 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금 이행 소송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통상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면 지금 주택조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민법상 조합이 떠오르죠.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의 합유라고 해서 합유 전체, 조합원 전체가 연대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조합도 과연 그런 법리가 적용되느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이다.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그런 합유에 관한 적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법인 사단의 조합의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는 거지 조합원들이 귀속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비법인 사단에 귀속되는 재산 이런 걸 총유라고 합니다. 총유. 총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총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합원 총회에서 채무 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조합원 총회에서 개별 조합원들한테 이런 거 하는 게 않는 한 조합원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당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조합이라는 거는 주택조합은 출자를 하죠. 출자를 하고 자기 출자 지분만큼 조합에서 그 새로 주택을 넘겨주는 거죠. 그때 채무도 같이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결의가 되지 않는 한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이라고 해서 다 민법사용 조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주택조합은 민법사용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법률관계가 적용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들도 이 법률관리를 알아야 되고 주택조합의 상대방, 건설업자 이런 사람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회 관계에 의해서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고 특히 주택조합의 상대방 채권자들은 이거를 잘 유의해서 이렇게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봐야 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길 수 없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채권담보와 전세권 등기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40-23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5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점유회복 등하고 전세권 말소 등기에 관한 청구서였고요. 원고가 전세권자,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입니다. 이 전세권자가 상고를 했더니 상고를 했고 피고는 소유자, 물건의 부동산의 소유자였죠. 이 사건은 반소가 더 원인이 됐습니다. 반소가 어떻게 되겠냐면 이 소유자, 그러니까 바뀐 소유자입니다. 전세권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서 이 전세권이 무효라고 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해서 전세권자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코레스쿠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92년 7월에 리조트의 식당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관련해서 A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줍니다. 97년 12월에 전세권 등기를 해주고 2003년에는 B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2006년에 C에게 전세권 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을 A에게 해준 다음에 B, C에게 넘겨주는 거죠. 계속 그래서 97년부터 계속 전세권이 A, B, C 명의로 계속 유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전세권자죠. 지금 이 사건의 원고. 원고가 A, B, C의 연대보증을 받아가지고 코레스쿠의 금원을 빌려줍니다. 빌려주면서 미변제 시에는 전세권을 양도받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고는 2012년 9월에 변제가 안됐기 때문에 전세권을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해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약정에 따라서 전세권을 양도받기로 했으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를 받아서 승소를 해가지고 2015년 6월, 그러니까 3년 뒤죠. 2015년 6월에 전세권 이전에 부기증거를 마칩니다. 결국은 명의를 다시 C에서 원고로 넘겨받은 거죠. 피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피고는 2015년 7월 8일 강제 경매로 전세권을, 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2015년 7월에 강제 경매를 받았으니까 7월에 그 당시에는 아마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있은 상태였겠죠. 그리고 그것이 원고는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 6월에 등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피고는 경매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와 상관없이. 2015년 7월 8일 날 등기하죠. 그런데 이 ABC 원고는 모두 이 식당 자체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코레스코가 계속 식당 영업을 했죠. 그러니까 ABC 원고 다 전세권만 설정을 했지 이 식당을 직접 운영한 거나 그런 점은 전혀 없는 상태였던 거죠. 문제를 이렇습니다. 전세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사용수익을 하면서 그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사용수익의 권한을 일정기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세금이 있다면 전세금까지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게 담보조 효력까지 있게 되는. 기본적으로는 사용수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용수익 and 담보입니다. 그런데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않는 전세권이 과연 유효하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전세권을 설정한 다음에 당장 인도하지 않더라도 사용수익을 배제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용수익을 배제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원고가 2012년에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승소를 해서 15년에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해서라도 한 다음에 내가 사용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면 그건 유효하다. 그런데 사용수익이 없이 오로지 채권 담보 목적에 그런 목적에 전세권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그 등기는 무료다. 여기서 보면 97년에 92년에 이 식당이 만들어졌고 97년에 A,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원고 2015년. 그래서 거의 한 97년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 A, B, C, 원고 아무도 이 식당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식당은 소유자인 코레스커만 사용했죠. 결국 이 전세권은 사용수익 목적이 없다는 것이 보인 게 맞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리고 사용수익에 관한 의사가 없는 전세권은 무효다. 그래서 원고의 전세권 등기는 말소된다는 거죠. 이게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물건법정주의상 물건의 핵심 권능이 권능을 배제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세권의 핵심이 사용수익이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담보 적용이 있는데 사용수익을 배제해버리면 결국 전세권 등기관이 모두 말소된다. 이 사건, 이 판례는 같은 공부에 있는 다른 전세권 등기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기회가 됩니다. 뭐냐면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 유지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 사건은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즉, 거의 20년 가까이 사용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수익을 배제한 목적이 맞다라고 해서 된 것이지 단지 현재 사용하지 않다고 해서 전세권 유지가 다 무효가 된 건 아니라는 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보 5분정리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5일자 판례용보 민사 임대차와 정세권 계약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8-268538 판결입니다. 판례용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용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대인이고요. 피고인은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됐고요. 상고를 했는데 근저당권자가 이긴 사건이죠. 전세권이라는 거는 사용수익을 위해서 설정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다시 근저당이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원래 있었는데 전세권이 결국은 사용수익 권한도 있고 그 다음에 담보 권한도 있죠. 이 권한을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근저당을 새로 선정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피고로 이거 무효니까 말소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피고 원심에 졌다가 파기환송돼서 이긴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는 2015년 5월에 14년 5월에 상가를 A에게 임대해줍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1억원이었고 월차이면 5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A한테 임대차도 해주면서 동시에 전세권 증비도 해주죠.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전세권을 별도로 해주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2014년 11월에 전세권 증기를 마칩니다. 이 전세권 증기를 마친 상태에서 전세권을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이미 A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설정해줬어요. 그런데 원고가 2015년 9월 18일 날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시탈을 해지합니다. 해지를 하고 A는 불행히도 2015년 12월에 파산 선고가 됩니다. 파산한 거예요. 차임연체도 모르고 상가를 망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피고가, 피고, 근저당권자죠. 이 사람이 2016년 2월에 1억원의 채권 압류미 추진병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산이 됐지만, 파산이 됐지만 이 채권이 있죠. 이 채권이 지금 파산이 된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A의 권리에 상관차하겠죠. 그렇지만 이 A가 있는 담보권, 담보권의 회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유지가 되고, 이 근저당권에 기해서 지금 채권 압류미 추진병력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근저당권을 받았기 때문에 물건자로서 지금 원고에게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문제에 이뤘습니다. 전세권이 임대창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 목적일 경우에, 임대창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일 경우에, 전세권 설정 계약이 과연 통정 허위표에서 무효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권을 임대창 보증금 반환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한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데 임대창 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을 할 경우에는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전세권이 주로 채권 담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장차 목조물 사용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면 전세권은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처음 체결한 것은 원고와 A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전세권이 채권 담보 목적은 맞아요. 그런데 장차 임대창 해지돼도 전세권으로서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임대차 보증금 중에 연체 차임의 공제 등 임대차와 양립할 수 없는 관계, 즉 연체 차임이 쭉 차감되면 보증금이 1억에서 줄어들죠. 7천만 원, 5천만 원이 줄어들 거예요. 이 줄어드는 금액 범위 내에서를 초과하는 범위는 전세권 등기가 무효다. 그래서 남은 보증금 범위에 전세권 등기가 유효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금액에 한해서만 전세권이 유효하고 초과하는 것은 전세권이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가와 임대차에 있어서는 전세권 등기를 추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현실을 법리 해석에 반영한 사람입니다. 즉 원심은 전세권이 담보 목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서 저버렸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공제하고 남은 금액 하에서는 전세권 등기의 효력이 있다고 해서 전세권 효력을 인정합니다. 결국은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물건 등기를 허용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 전세권 등기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되면 전세권에 의해서 남은 보증금의 한도 내에서는 보호가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전세권 등기와 임대차 보증금 관계를 정리한 판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9억 초과 상가 임대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다 23373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건물 명도 사건이고요. 상가 소유자의 원고가 피고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내놔라 라고 했는데 원고가 이긴 거죠.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는 보증금 10억 원, 이건 금액이 정확히 안 나옵니다. 10억 원을 한 것은 추측인데 어쨌든 9억 이상의 임대차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어쨌든 보증금 10억의 상가 임대차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게 서울 지역 기준입니다. 지방은 약간 다릅니다. 6억 얼마, 4억, 5억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에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임차 기간이 끝난 다음에 계약을 갱신했는데 갱신하면서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합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양자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가 된 거죠. 이때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하고는 이야기가 잘 통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했는데 임대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고가 건물을 매수하니까 이 원고가 기간이 정하지 않았으니까 나 이거 해지하겠어 라고 해서 해지를 한 거죠. 해지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9억 원 초과에 대해서 상가 임대차에 보면 구조일항에 보면 계약기간에 1년 간주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9억 원 초과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된다고 법에 나와 있는 거죠. 구조일항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잘 보시죠. 9억 원 초과의 상가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법에 보면 9억 원 초과의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뭐냐면 6개월에서 일정기간 안에 계약갱신요구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계약갱신을 하겠어 라고 한 거죠. 그래 9억 원 초과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는 계약갱신요구한다고 하니까 계약갱신요구이 있으려면 아까 말이처럼 계약 종료일 전에 6개월 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걸로 합의가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종료일이 없어요. 종료일이 없는데 과연 그러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가임대차 1년 간주 조항은 9억 원 초과 상가임대차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임대차 법에 보면 상가임대차에는 9억 원 초과에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조항은 9억 원 초과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에 계약갱신요구권은 적용이 되는데 1년 간주 조항은 적용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있는 거죠.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은 9억 초과에 적용되지만 1년 간주 조항은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1년 간주 조항이 없고 따라서 기간에 약정이 없기 때문에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행사해야 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리하면 9억 원 초과의 경우에 9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계약갱신요구권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요구권 적용되니까 기간 만료로부터 6개월에서 1월 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갱신 거절을 못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1년 간주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흐름상 계약갱신요구권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겁니다. 이 상가임대차법 2조의 적용 범위는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9억 원 초과 임대차는 상가비에 적용되지 않지만 대학력, 계약갱신요구, 권리금 회수, 폐업, 해지, 표준계약은 다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1년 간주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1년 간주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계약갱신요구권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구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5일자 팔레용구 민사 개정법과 계약갱신요구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선고일은, 사건 번호는 2021-263-229 판결입니다. 팔레용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팔레용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건물 인도 사건이고요. 원고가 임대인이고 피고와 임차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0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날짜가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0년 8월 15일이었어요. 그런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계약 요구권 행사 기간이 변경됩니다. 어떻게 변경되냐면 종료일로부터 6월 전부터 2월 사이에 적어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는 행사를 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만 행사하면 된다고 바뀐 겁니다. 임차인이 유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뀐 법이 언제 적용이 됐냐면 시행일인 20년 7월 31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8월 15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7월 31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피고는 언제 계약 행신을 요구를 했느냐 7월 9일과 7월 31일에 두 번 계약 행신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과연 효력이 있느냐 이게 지금 개정법이 바뀌면서 부칙에 의해서 시행일이 적용되는데 이 시행일하고 피고의 종료일이 굉장히 가까웁니다. 보름 밖에 안 남았어요. 이 상태에서 하나는 종료일로부터 한 달 전에 한 거고 하나는 종료일로부터 15일 전에 한 겁니다. 이 두 개가 과연 어떻게 정료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즉 개정법 시행 전 9월 7일에 한 거에는 개정법 9월 7일 당시에는 종료로부터 2개월 전에 하라고 했는데 그때 안 됐어요. 이미 지났어요. 한 달하고 보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행사 기간 이후에 한 거고 7월 31일에 행사했는데 이때는 개정법이 적용이 돼 이때도 7월 8월 15일부터 한 달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안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7월 9일에 한 거를 신법에 적용을 해서 1개월 전에 한 걸로 인정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7월 31일에 계약 행신을 요구한 거는 그 당시 법에 의해서 행사 기간이 전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계약 행신이 된 건 권리가 없다. 두 번째 7월 9일에 계약 행신 요구한 거 이거는 그 당시 법이 2개월까지 하라고 돼있는데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효력이 없다. 그리고 나서 7월 9일 거를 개정법에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아예 적용할 수 없다. 시행 이후에 있었던 일을 해서 그냥 이건 끝나버린 일이고 요걸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7월 9일 계약 행신 요구를 개정후법에 따른 계약 요구로 볼 수 없다. 결국은 결국 피고는 전혀 계약 행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계약 행신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계약 행신 요구권은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행사 기간 내 행사를 해야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행사일을 기준으로 그 결류 발생 요구를 충족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7월 9일에는 예전법에 따른 행사 기간이 끝나버렸고 7월 30일에도 그 당시 법에 따른 행사 기간도 떠나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개정법에 따른 혜택을 못 본 거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정법이 7월 31일자에 적용 그 존속적인 인재자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 계약은 8월 15일에 끝나버렸어요. 따라서 개정법의 효력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개정법 이후에 한 달 이상 남아있었다면 남아있었다면 7월 31일에 했더라도 9월 2일에 종료할 경우에는 이 개정법의 효력을 받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안을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비슷하게 개정법에 의해서 권리 발생 요구가 약간 달라질 경우에 이렇게 예전에 했던 거를 갖다 쓸 수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특이하고 재미있는 판례여서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상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유죄로 대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적금 매체 및 선정 관리에 있고 여기에 보면 제3항에 보면 누구든지 각호 해결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그 행위가 뭐냐면 범죄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적금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하는 행위 전달하는 행위 유통하는 행위 그러니까 적금 매체를 범죄 목적으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 내 것 적금 매체를 보통은 신용카드 또는 OTT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대여 빌려주거나 대여 빌려받거나 또는 보관하거나 전달하거나 유통하는 것 이거 다 처벌됩니다. 피구인은 김실장이라는 정확히 본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그 적금 매체를 달라 통장과 통장 아니면 현금카드 또는 OTT 이런 것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좌 하나 만들 때마다 9만원 그러니까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계좌를 여러 개 만들죠. 법인 명의의 4, 5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거기서 만든 통장이나 카드 이런 것들을 다행히 주면 계좌 하나당 9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피구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어떻게 만들냐면 김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 서류를 들고 은행에 들어가서 계좌 개설을 한 다음에 그 계좌 개설이 끝나서 카드랑 이런 거 다 받고 나면 이거를 은행 앞에 있는 김실장한테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실장으로부터 받은 서류죠. 이 서류는 김실장으로 받았는데 이 서류의 작성자 이 작성자에는 법인이겠죠. 이 법인의 대표는 피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김실장은 법인으로부터 그걸 받아온 거죠. 위조한 게 아니라면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은 김실장은 대리인으로부터 다시 받은 거고 그걸 다 완성한 다음에 그 대리인이 김실장에게 건네준 거죠. 피구인은 진술해서 스포트 토토에 사용된다고 들었던 건데 보이스피칭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원심은 전달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법인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죠. 김 대표는 김실장이라는 사람은 이 대리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아가지고 계좌 개설한 다음에 그 대리인한테 준 게 전달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내 서류를 대리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 서류를 좀 작성해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서 서류만 작성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받아서 나한테 주면 원래 내 건데 나한테 주면 전달이냐. 내 건데 내 대리인한테 주면 전달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계좌 소유주가 법인이고 그 법인에게 적금 매체를 준 거는 전달이 아니다.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소유자가 법인인데 법인 직원한테 준 거를 전달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만들어서 본인에게 준 거니까. 본인에게 준 거를 어떻게 전달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법인의 설립 경위 이 법인 즉, 피고인은 대표로 본 적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전 동기 이런 동기하는 거 넘겨준 이후 이 사람은 스포츠 토토를 위해서 넘겨줬다고 법인을 운영해서 넘겨준 게 아니라 스포츠 토토 한다고 해서 넘겨준 거죠. 이후의 정황 이거 다 보이스픽이 이용됐죠. 결국 타인 명의의 불법 거래를 기여하고 이걸 미필치고 알았다면 그런 상태에서 본인 계좌 소유자인 법인에게 줬다 하더라도 적금 매체의 전달에 해당한다. 이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인의 계좌 소유자한테 줘도 그것도 적금 매체의 전달이 된다는 게 이 판례의 결론인 거죠. 법리적으로는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계좌 소유자에게 그 카드랑 OTT 카드를 준 것을 전달이라고 봤기 때문에 문맥의 어의를 초과해버리는 거죠. 전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본인한테 준 거를 어떻게 전달을 보냐 그래서 원심은 전달의 문문의적 한계 본인한테 준 거를 전달을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무죄를 했는데 대법원은 다르게 본 거죠. 이게 뭐냐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법 해석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기존 범죄는 아예 별개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쓰던 어떤 법리나 해석론을 다른 범죄를 가져오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이 다른 범죄에서 적용되는 범리에 의해서 보이스피싱으로 가면 무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유지가 되는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아예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여부에 따라서 아예 판례를 구별해서 기억하는 게 나중에 혼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전달이라는 말의 의미를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범죄의 목적이나 법인 쪼쪼쪼쪼쪼 하면 이거는 전달로 맞다. 이렇게 봐보는 거죠. 어쨌든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히 유예에서 보시는 게 좋다는 점에서 이 판례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고를 해서 파기 완성됐습니다. 유죄를 받았던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상고를 했는데 무죄가 맞다라고 해서 파기된 거죠.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동대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장의 승인 없이 4명의 동대표하고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소장도 이 4명의 동대표하고 같이 해서 이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공고문을 개신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피고인을 해입하겠다는 내용의 대표회의 회의 개최 공고문을 아파트에서 붙인 거죠. 그런데 이 피고인이 그걸 보고 공고문을 떼버립니다. 그런데 이 공고문은 작성은 동대표와 관리소장이 했고 부착의 권한은 관리소장에게 있습니다. 관리소장. 그런데 소장이 부착을 했으니까 부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피고인이 이걸 이메일에 떼버리니까 이거 손개죄 맞다라고 해서 원심의 유죄를 인정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공고문을 떼는 것은 손개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분도 원심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의 허락을 얻어서 공고문이 붙어있다면 그리고 공고문 자체가 무슨 명예훼손 이런 게 아니죠. 그냥 해임하겠다는 내용이고 위조무소서 아닙니다. 회장 조장 찍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통대표들이 자기들이 명의 작성해서 긴급 회의하겠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위법성 조각사유.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사유가 있느냐 위법소유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당방위의 긴급비난 정당행위 중에 어느에 해당하느냐 이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원심은 별도의 공고문을 붙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이라든지 법소수단이 가능했고 공고문 부착 자체는 관리소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관리소장의 권한에 의해서 붙여진 적법한 게시물을 뜯어낸 것은 재물손개가 맞다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정당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용인되고 권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 하에서는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동대표는 소지권한이 없고 진정한 공범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는 입주자 대표의 회의 회장 암흑에 이렇게 도당을 찍어야 되는데 그냥 입주자 대표의 회의하고 자기네 도당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진짠지 알죠. 그리고 발견한 날이 공휴일 야간이었고 다음 날이 회의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반대파가 붙인 건 마음대로 떼는 거 다 재물손개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안, 이 사안에서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소지권한이 없는 동대표가 그다음에 그 다음 날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저녁에 발견한 거 공휴일 야간에 발견한 거는 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당행위라는 거는 상식 수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걸 처벌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게 처벌된다고? 이럴 때 정당행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 사정들을 자료를 잘 수집해야 됩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가 말하고 있는 특정한 상황 하에서는 처벌할 필요가 없을 때에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특정한 상황이라는 걸 잘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수집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검사는 그걸 해야 돼요. 검사는 법상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뿐만 아니라 유리한 자료도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는데 실제 검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거의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직접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유리한 자료가 있는데도 제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 공개 요청을 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런 자료들은 피고인이, 변호인이 열심히 수집을 해서 최대한 모아서 법정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체자라는 문제인데 어쨌든 현재 검사들은 자기가 수사를 더 우선하기 때문에 수사하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조사하지도 않고 그런데 원래 검사는 수사기관에 해놓은 것을 검토하는 사람이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송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반드시 조사하도록 되어 있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그런 게 있어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나라 현실화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심히 중고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심히 중고 수집을 해서 특정한 상황 하에서 정당한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당 행위에 관해서 일반적인 범위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공부 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5일자 판례공부 행정 위성정당과 선거무려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사건 부르는 2020수 5011 판결입니다. 그동안 민사와 형사는 형사만 하고 행정을 하지 않았는데 행정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가끔씩 행정사건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선거무효위소고요. 원고는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중앙선관위위원장입니다. 피고는 행정기관이니까 위원장이 되죠. 그런데 선거무효위소는 1심 단심입니다. 단심에서 원고가 곧바로 대법원에 선거무효위소를 제기했고 따라서 상고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 기각이라는 결론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사건 사지광이 이렇습니다. 2000년 4월 15일에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이런 당들이 비례대표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구를 내지 않는 비례만 내는 정당들을 만든 거죠. 그런데 왜 그랬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 하에서는 지역구 의석의 수에 따라서 비례대표 당선자의 숫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연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많이 얻었는데 상대적으로 전체 득표가 떨어지면 비례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역구가 적으면 적은데도 표가 많이 얻었으면 비례대표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이 많은 정당일수록 비례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미래한국당이,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먼저 미래한국당이 한 걸 만들어서 비례대표가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역구 당선을 전혀 안 하고 비례만 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 시민당이 만들어지고 열린민주당이 각각 만들어지면서 비례대표 만을 위한 정당들이 구우죽소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원고들이 선거 무료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위성정당 설립으로 정당 간 기획운동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에서는 지역구 의원에 연동해서 비례대표를 하라는 그게 선거법인데 이거를 잠탈하기 위해서 별도의 만들었기 때문에 기획운동이나 공정을 훼손했다라는 거. 두 번째, 비례대표 후보들과 추천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민주적이지 않다. 자기네끼리 밀시를 하고 특히 미래한국당에서는 공천 순서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이래가지고 특히 모당, 국민의힘, 그 당시 정당 이름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모정당에서 순서를 정해주는 경우죠. 여기 별도의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의 비례대표의 순서를 다른 당에서 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좀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또 하나는 모정당과 공동 설립운동하는 건 불법이다. 원래 후보자들은 후보자 국회에 나온 후보자는 다른 당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입니다. 왜 이런 게 발생하냐면 A라는 정당이 있고 그 정당에 후보가 나왔는데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선거운동 비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5천만 원, 7천만 원 더 쓰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아는 친척을 후보로 다시 등록을 해서 이 사람은 자기 후보도를 안 하고 A라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게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건 불법이다라고 법에 대는데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선거가 무효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유를 제기한 거죠. 결국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죠. 하에서 위성정당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을 유법한가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원을 뭐라고 하냐면 정당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면 정당 등록을 수리해야 되고 그 목적이 현립목적, 조직활동, 정치석격을 이유로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당 등록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만을 위해 만들었다는 목적만으로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대법 판단이고요. 두 번째 추천 과정 위법 판단은 최소한 대로 규정에 그쳐야 되고 지금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들의 추천 절차 자체에 위법이 불 수 있다고 없다고 봐서 이것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정당 간 정책연합이나 선거 공조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후보자는 법상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 이외의 정당 당직자 당원은 다른 정당으로 선거 중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후보자나 선거 사무장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공동 선거 운동 하는 거 불법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다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선거 무효 사유 없다. 결국 기각한 거죠.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사건이고 결론은 청구 기각이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처 하에서 위법 위성 정당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을 일단 대법원은 합법적이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향후에 선거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놔두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법 개정이 안 된다면 또 한 번의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행정사건 중에 위성 정당과 선거 무효 관련 사건이어서 좀 약간 많이 알려진 사건이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공 보호문장님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5일자 팔레공 보호 형사 사업 시행자 승계와 개발 부담금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455-34 판결입니다. 팔레공 보호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공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개발 부담금 부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사업을 승계한 사람이고요. 피고는 화성 시장이었는데 결국 상급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분할이 됐어요. 분할이 돼서 필지별로 원고들하고 몇몇 사람들한테 따로따로 양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그 토지가 잘게 분할이 되고 나서 원고 몇 명들한테 양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고들은 여기다가 주택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고들이 개발 행위 허가 명의를 이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토지에 개발 행위 허가 받은 사람으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이전을 받고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축했는데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있는데 이제 허가는 전체를 다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당초 일종 근리생활시설로 개발하고 허가를 받았는데 단조주택으로 변경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개발 행위 허가를 승계받은 자에게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원고들이 일단 납부한 다음에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개발이의 환수법상 개발 사업 완료 전 사업 시행자 지위를 승계할 경우에 승계한 자가 개발 부담금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 그릇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고들은 야 나는 일부의 토지만 받았고 심지어 일종 근리시설도 아닌 별도의 주택, 단도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 대상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대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법률의 취지는 승계하기 전과 후에 이미 발생한 개발 이익과 후에 발생한 개발 이익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 부담이 나쁜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 이 사업계의 개발 이익을 누가 향유했냐 그게 전 사업자냐 아니면 승계한 사람이냐 이것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승계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게 법 취지고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개발 부담금에 관한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혹은 경매나 경락을 하게 되면 그 개발 부담금 부담금까지 감안해서 경매나 경락을 해서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의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승계 전 소유자와 승계한 사람의 협상이나 어떤 매매 대금의 산정 또는 경매 대금 이런 거를 통해서 해결을 할 문제이고 결국은 최후에 승계한 사람 이 사람이 개발 부담금을 납부한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허가 먼저 일부가 양보됐다 해도 사업 시행 승계를 한 거기 때문에 시행 승계자가 맞고 그것이 근린 생활이 됐든 주택으로 바뀌었던 개발 사업 자체가 달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개발 부담금은 승계한 사업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개발 부담금의 부가는 사업 시행자 명의 승계 시 환습법에 비해 일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원고는 자기가 사업 시행 승계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지만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승계됐고 그렇다면 사업 시행자 지위가 승계되면 개발 부담금을 자기가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매매 당시에 매매 당시에 반드시 매각 대금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내가 경매를 받겠다. 경매를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경매를 받을 때는 반드시 개발 부담금을 반드시 감안한 경락 대금을 납부하고 적어야지 그걸 안 해버리면 자기가 뜻하지 않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